고기 먹고, 간식 먹고, 과자밥 먹고, 3가지 다 먹었어요. 근데 또 밥달라고 하면 돼요? 안되지요.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뚱뚱해지고 빵빵해져서 뼈지 돼요. 뼈지. 뼈지 되면 안돼요. 건강해야 되죠. 조금씩 먹어야 건강한 거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뼈지 돼서 다리 아프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엄마말 알아들었어요? 이따 먹어요. 이따 먹어요. 알았죠? 우리 착한 똘똘이 아니에요? 예쁜 똘똘이 맞아요? 예쁘지요? 착하지요? 엄마 말이 틀렸어요? 불만이에요? 예전은 저의 눈이 없는데요. 다음날은 2, 3, 4, 4, 5, 4, 5, 5, 5, 5, 5, 5, 5, 5, 5, 6, 6, 7, 8, 8, 8, 8, 9, 9, 9, 9, 9, 10, 9, 10, 9, 10, 10. 감사합니다.